안녕하세요. 송중희 전정민입니다. 오늘 우리 매니저님께서 거제권으로 갔나? 가가지고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고생을 하고 이렇게 고기를 좀 잡아왔습니다. 열기 열기씨알 괜찮지? 여러분들 아 진짜 좋습니다. 여러분 저도 오늘 이걸로 저 해를 떨거고 그리고 또 매운탕이 될거고 소금구이 하나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여러분 아 진짜 좋다 열기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저각한게 아니고 우리 매니저가 오늘 또 이렇게 또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고기를 열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무야 자연생 네 맞죠 형님 좋아하는 성대도 있습니다 아 성대도 있어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아 아 여러분들 제가 영상은 한 5분까지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2분 조금 남았습니다 아 아 진짜 오늘 또 우리 매니저가 갔다와서 또 이것도 장만 하려고 그러면은 또 애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앞에 이어서 제가 이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봐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열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주 깊은 데서 나오거든요 으 으 으 으 우리 매니저가 고승 참마였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그 다음에 견뎠고 내 잡아오는 것도 고마운데 또 이렇게 해까지 매운탕까지 으 으 으 시청자 분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진짜 열기 맛있는 열기 해 먹어도 좋고 매운탕 끓여도 좋고 또 소금구이 하도 다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 으 으 으 으 으 으 네 줍니다 으 으 으 으 으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